프르름은 악만이야 프르름은 광대무변이지 그것은 수건의 약속이고 그것은 옷같은 고백이지 여기야! 자리야! 우리가 배운 의상이 뭐이야? 개인은 전체를 위해서 복무하고 전체는 개인을 위해서 복무한다? 다른 것도 배웠지야 시대가 변하면 사상도 변해야지 그저 배운다로 그냥 변한 사상에 해나가는 게 우리 임무다 넌 지금 많이 변하고 있다 예전의 그 처리가 아니다 넌 얼마나 소박하고 열정적이고 뜨거웠냐 무슨 원인이야 갑자기 리기적이고 대표적이 되는 건 무엇 때문이야 도망간 간다면서 적진 안기부나 갔다고 합니다 선생님 전 지금 도망간 가겠습니다 푸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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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